오늘 공매증권사가 총출동했습니다. 골드만, 삼성, 이베스트. 가짜 하락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짜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데 곧바로 회복을 하죠. 가짜 하락은 곧바로 회복합니다. 최상의 매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쓸어 담고 퍼담고 주사 담자. 셀트리오는 딱 이 세 개만 알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아주 위대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로나주 탄생이 D-1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일하고 모레. 이틀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영상 올려드렸지만 CMO 공장 전진기지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프랑스일 것 같은데 프랑스의 전진기지, 거기에서 이제 레키로나주가 상당량 생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바이넥스와 프랑스의 트라잉글 정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트라잉글 정법. 그래서 이제 프랑스 쪽일 걸로 예상됩니다. 독일 아니면 프랑스인데 아마도 누비산 프랑스 쪽에서 진행이 협력이 될 것 같다. 뭔가 이 퍼즐이 끼워 맞춰지고 있는 거죠. 프랑스에서 할 일이 없어서 통상 장관이 셀트리온에 와가지고 지금 시티 표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딱 듣고 돌아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부터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플랜트 2, 프랑스 CMO 그런 부분까지 지금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보여지죠. 그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은 곧 있으면은 이제 이런 소식이 들리게 될 겁니다. 그런 소식이 들리게 됐죠. 이 셀트리온 이제 삼각 트라잉글 정법이죠. 이 셀트리온 자체 생산 바이넥스에서 CMO 그 다음에 우리 프랑스에서 CMO 이렇게 이제 세 군데서 아마 CMO가 세 군데서 생산이 진행이 될 거다.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생산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하나에만 250만 원 정도 잡는다. 그러면 계산이 잘 안 되죠.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드릴 겁니다. 지금 기아차가 10% 이렇게 올라서고 있죠.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또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관련 주들이 아주 강하게 위로 올려졌는데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죠. 지금 기아차가 신고가를 때리면서 10% 정도 현대차가 4% 정도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서고 있고 LG화학도 강하게 또 올라서고 있죠.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약바이오 쪽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셀트리오는 지금 약세를 보일 이유가 아무리 찾아봐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짜 하락을 만들어 주면은 정말로 고맙다고 인사하고 정말로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 들어가면 되죠. 이것을 한번 두고 보자. 한 판 붙어 보자. 누가 이기인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거래원을 좀 보시면 지금 골드만석스에서 열심히 던져되고 있죠. 이거 그냥 다 가져오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낮은 가격에 던져주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하는 이유가 보면은 지금 이제 개인들이 상당히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보면은 개인들이 상당히 이제 뭉치고 있죠. 지금 셀트리온이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지 감이 안 잡히죠. 감이 안 잡히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초유동성장세 이렇게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셀트리온은 공매들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겠다. 여기서 막 끌어내렸죠. 끌어내렸다가 또 물량을 다시 또 걷어가가지고 또 다시 팔고 걷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전을 돌리고 있죠. 이 물량들을 다 개인들이 뺏어오면 되는 겁니다. 이걸 뺏어와야 되죠. 계속해서 내려주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쓰다 담고 포담고 주사 담고 그런 리듬을 타면서 계속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올해는 셀트리온의 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셀트리온의 해다. 기업의 가치성장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인율 이런 부분으로 따졌을 때 도저히 따라올 회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베스트에서도 오전에 한 15,000주 정도 던졌죠. 이렇게 던지면서 힘을 좀 쉬었습니다. 이 삼성하고 이베스트는 상당히 같은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죠.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었고 신안 쪽에서도 매도가 좀 나왔었죠. 매도가 오전에 좀 나오다가 신안은 이제 다시 또 조금씩 걷어가고 있습니다. 좀 걷어가고 있고 골드만 쪽에서 지금 9시 반 정도 되었는데 계속 나오고 5만 5천 중이고 다 싹쓰러 와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얘들이 겁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던져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지금 셀트리오는 지금 이렇게 눌려질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죠. 가짜 하락에 크게 이미 한 번 당했습니다. 여기서 내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상 승인 권고가 났었죠. 그런데도 이상 승인 권고가 딱 나니까 그냥 물량을 집어던져가지고 5% 정도 상승을 하다가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밀어내린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가짜 하락은 다시 강하게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강하게. 강하게 다시 상승을 하게 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저희 셀트리오는 정말 위대한 기업이죠. 위대한 기업. 우리나라에서 정말 위대한 기업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위대한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급성장을 계속 이뤄내는 그런 기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레키로나추가 이제 2월 5일이면 승인 허가가 나죠. 2월 5일이면 허가가 나는데 지금 시각에서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끌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어찌됐건 간에 2월 5일 날 승인 허가가 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일단 허가가 진행이 되고 나면 유럽 각지에서 준비를 하겠죠. 준비를 할 겁니다. 이제 이런 수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유럽 쪽에서 수입을 하고 싶어도 수입을 할 명분이 지금은 없죠. 뭔가 허가가 안 난 상태니까 명분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일이 되면 명분이 생기죠. 명분이 딱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프랑스에서 CMO 진행을 하는 그런 작업이 아마 이미 공정전환 작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찍어내겠죠. 그렇게 찍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찍어내고 바이넥스에서도 찍어내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지금 셀트리오는 이미 생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하고 계죠. 당연히. 지금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되죠. 지금부터 부지런히 찍어내도 그거 지금 뭐 1년에 한 250만 개 정도 그거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거 뭐 어디 몇 나라 주지도 못하죠. 금방 그거 다 소진이 돼버립니다. 금방 소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 분위기가 전개가 이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찍어 눌러대고 있는데 이거 땡큐하고 받아가면 됩니다. 이거 무조건 쓸어 담아야죠. 이렇게 쓸어 담아서 얘들 물량을 말려 버려야 되죠. 다 말려야 됩니다. 다 말려 버려야 되죠. 이 골드만석스 오전에 힘을 좀 쓰더니 이제 좀 힘을 좀 덜 쓰고 있죠. 이렇게 이제 지금 이 가격에서 계속 밀어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량을 자기가 가지고 지금 공매도 금지죠. 그러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계속 풀어야 되는데 계속 푸는 게 나만 손해보는 것 같네. 그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조금 팔다 보면 이 왜 내가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베스트하고 삼성만 파는 척 하더니 왜 안 파는데 그러면서 주춤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량들을 싹 싹 끌어와 있죠. 싹 끌어와서 개인들이 내 보물 상자에 집어넣고 딱 잠가 버리고 매도 버튼을 삭제해 버리면 됩니다. 삭제 그렇게 해놓으면 엄청난 연금수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